설악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던 배암나무를 이젠 경기 지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전국 최초로 자체 증식에 성공했는데요. 무량기수목원에 심어진 배암나무를 최창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무량기수목원에 2년 전 식재된 배암나무. 1년에 한마디씩 자라나 한뼘 남짓하게 컸습니다. 배암나무는 해발 900m가 넘는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토종 희귀수종으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설악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배암나무를 무량기수목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지난 2016년부터 연구한 끝에 자체 증식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는 자생지 보존을 위해 현지에서 식물을 캐지 않고 종자와 잎, 줄기를 소량으로 채집해 증식 실험을 진행, 잎에서 인공 씨앗을 유도하는 방법을 개발해 지난해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산지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희귀특산식물을 수목원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배암나무는 무량기수목원에서 실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암나무 외에도 산솜다리와 복내 꼬리풀 등 설악산 정상에서만 만날 수 있던 희귀식물도 같은 증식 방법을 통해 수목원에 식재됐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무량기수목원이 점차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